막아내고 실력과 도덕적으로 깨끗한 우리 윤병태 후보를 나주시당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호진 도현 후보, 이재태 도현 후보, 신정은 국회의원과 함께 드림팀이 돼서 우리 나주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도와주십시오. 부정부패 무소속 후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만들 사람 바로 윤병태 바로 선택 윤병태 나주의 살림살이 책임질 후보 1번 윤병태 지금 바로 윤병태 1번 기호 1번 윤병태 끌리네 끌리네 1번 네 저희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가 민주당 하면 여러분들이 윤병태 하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윤병태 민주당 윤병태 민주당 윤병태 고맙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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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족석!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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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